안녕하세요 저희는 채팅작곡입니다 오늘 청춘마이크 공연하러 진주중앙시장에 왔습니다 가볼까요? GO! 새벽에 시장 공긴 고소해요 하루를 시작하는 상인들 그들의 부지런함 덕분이죠 137년에 백걸음 따라 걸어요 오전에 시장 공긴 아름답죠 바느질 한복에 수놓은 모양들 오후에 시장 공긴 달콤해요 분주한 먹차 골목 잔칩집들 너 한 잔 나 한 잔 즐거 받는 손끝 빈대떡에 먹걸리 삼겹살 너 한 잔 나 한 잔 즐거 받는 손끝 진주중앙시장 가고싶어요 진주중앙시장 가고싶어요 찬통시장 나 한 잔 나 한 잔 즐거 받는 손끝 가고싶어요 진주중앙시장 나 한 잔 나 한 잔 즐거 받는 손끝 가고 싶어요 전통시장 너 한참 나 한참 즐거워 받는 손끝 사랑해요 진주시장 너 한참 나 한참 즐거워 받는 손끝 가고 싶어요 진주시장 가고 싶어요 진주시장 가고 싶어요 진주시장 여지씨 오늘 공연 어땠어요? 너무 신박하고 너무 재밌었잖아요 행복해 죽는 일이란다구요 안녕히 계세요 너무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이렇게 청춘 마이크 채팅 잡고 공연 끝났습니다 이제 저희는 맛있는 거 먹으러 갈 거예요 진주에는 맛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일단 가죠 ゃ xdd outer ㅂ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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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